안녕하세요. 속구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좀 세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. 이제 많은 분들이 연주하실 때 줄과 지판의 간격이 멀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세팅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 쪽으로 먼저 연락이 왔을 때 이런 식으로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혹시 새들을 좀 낮추고 싶은데 새들을 낮춰도 되나요? 혹은 넥이 좀 휜 것 같은데 넥을 좀 조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.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늘 대답을 좀 똑같이 해드리게 되는데 저희가 기타의 상태를 보고 이제 어떤 조치를 할지를 설명해 드리고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설명하게 되죠. 기타의 세팅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넥 조정. 그리고 또 하나는 새들을 조정하는 것.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트를 조정하는 것.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세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점검하는 게 첫 번째고 만일 세팅으로 가능하지 않는다면 어떤 상태냐에 따라 기간과 비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무조건 세팅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먼저 약속해 드리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죠. 그런데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너트 쪽은 잘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. 사실 기타의 대부분의 상태가 정상이라고 해도 이 너트의 홈이 높은 상태라면 앞쪽에서 코드를 잡고 연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손이 불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너트를 낮추면 되는지 혹은 세드를 낮추면 되는지 그리고 넥을 조정하면 해결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방문을 통해 기타를 점검하고 조치를 해 드릴 수 있는 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